아 이미 시작됐구나 자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은 보이드라는 게임이구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일단 왼쪽 클릭을 누르니까 하얀 찹쌀떡이랑 검은 찹쌀떡이 합체하는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구요 클릭을 해도 그렇고 좌클릭을 해도 그렇고 저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지? 불알 하얀 불알 검은 불알 검은 불알 이름을 쓸 수가 있네 고양이는 뭐야 자비로우신 온 지식의 눈이자 위대하신 헨리안의 눈 네이 힐레이즈님의 상냥한 팁 아 팁을 켤 수가 있어? 뭐야 합쳐졌어 뭔가 두 개를 해서 융합되어 뭐지? 융합되는데? 이건 이건 뭐지? 뭔가 이것들을 조합해야되나봐 근데 금방 사라지는데 이게 이게 너무 금방 사라지는데? 뭐지? 나 방금 어떻게 한거지 이거? 아 드래그 할 수가 있구나 오 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할 수 있나봐 어? 합쳐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보자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오오 뭐야 이런게 만들어졌어 정말 신비롭군 아 하얀 하얀 3위 체부란 검은 검은 음 근데 이거 이름을 굳이 다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찾는 것 같은데? 그죠? 오 뭐야? 뭔가가 또 만들어 오? 소멸되네? 아 하긴 소멸되겠지 음 음 어 뭔가 이 이런 조합을 찾아내는 건가봐 그니까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서 융합되면 사라지는 어 그런 시스템인거고 붙이다보면은 붙이다보면은 이런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런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어 오 이게 뭐지? 저거 2개를 충돌시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블랙홀인가? 그런 느낌인데 오! 아씨 빨리 들어갔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합쳐진건가? 저거 혹시? 오른쪽이 블랙홀이고 왼쪽이 화이트홀인가? 그리고 뭔가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데?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디까지 커지는걸까? 이거 두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그냥 커지네 그니까 조합을 해서 이거 만들어 내놔봐 이건 어떻게 만들지 저건 어떻게 만드는거야 이거 없앨수없다 저걸 없애고 싶은데 빨리 들어가잖아 팁을 켜보자고? 좋은 생각이야 신속히 움직이거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거라 빨간 점을 눌러보거라 그리고 눈은 만지지 말아다오 아프니까 눈이라니? 눈이라니 내가 그대라면 이것을 멀리하겠다 아 이게 만들어지면 안되나봐 빨간 점을 누르라는게 뭔소리지 빨간 점을 누르라는게 뭔소리지 음? 아 뭐 즐겨찾기를 할수있나? 아 아 그냥 누를누 아 아 즐겨찾기를 띄울수있나보네 즐겨찾기를 띄면 어떻게 되는거지? 눈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눈이 눈이 어디있어요? 눈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눈이.. 눈이 어디있어요? 잠깐만 이거 이거를 없애야되는데 안없어지니까 껐다 켜보자 요렇게 휠로 화면을 키울수있다고? 정말? 음 그러네 그렇군요 사라졌다 사라졌다 어떻게 만드는거지? 어? 뭐야? 이건 뭐야? 이상한게 생겼어 이상한게 생겼어 어? 뭐지? 이 물음표는 뭐야? 이 물음표는 뭐야? 빨간거는 어떻게 만들어진거지? 어? 자 뭔가 아아 이 조합에 따라 각각 다르구나 어쨌든 이걸 합치면 이제 블랙홀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지? 이 물음표는 어떻게 되니까? 이 물음표는 어떻게 되니까? 그 물음표는 어떻게 될지? 어 뭐야 아아 이걸 누르면 그거 조합식으로 갈 수가 있구나 그니까 이거를 다 해보란 얘기 같은데 지금 오 그렇군요 너무 신비롭다 아 어잇 도대체 약간 실험적인 게임 그런 게임 완화 쳐지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너무 재밌다 어딜 갔어 얘네들 어디 갔어 어 뭐야 괴물 됐어 저거 어떻게 된거야 어 아 이거 지우개 같은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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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23 더하기 2321 2321 23 2 1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여기서 뭔가 더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건 안되고 괴물에서 뭔가 더 될 것 같은데 으 으 으 으 으 이네 둘을 합치면 사라지겠지 당연히 으 으 으 어 사라지겠죠? 여기서 더 진화시키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야될까? 진화 영광스러운 진화에 동참하라 어 2개 2를 더할 수 있네 저기다가 해볼까? 아 아까 그거 망테크였나? 2 더하면? 그럼 이거는 왜 리스트에 있는거지? 이건 망테크인데 왜 리스트에 있지? 하지 말란 얘긴가? 아 블랙홀 된다고? 아아 아 이렇게 하면은 블랙홀 된단 얘기였구나 이해했어 이건 어떻게 만들지? 이 블랙홀도 뭔가 만드는 방법이 있나? 이걸 하나 만들어서 검은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지? activity 이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지? 이게 저의ker 2 2 3 2 3을 붙여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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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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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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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검은거 되고 이건 빨간거 되고 하얀거 만들고 싶은데? 하얀거 어떻게 만드지? 그냥 2,3 2,3이구나 아 아 아 뭐야 경찰이야 어 이거 왜 빨간색 되지? 어 뭐야 방, 방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하얀색 만들고 싶은데? 하얀색은 어떻게 만드는거야 이 괴물을 진화시키고 싶다 이거나 만들어볼까? 괴물은 그냥 냅두고 새로운걸 만들어보자 새로운걸 만들어보자 1,3 3 아잇 모래시계가 만들어졌어 모래시계가 만들어졌어 요거 만들었다 까먹는게 이 괴물이 계속 이 괴물이 이 괴물이 이 괴물이 쑤 쑤 흑흑흑 흑흑흑 오 이거 뭐야 인터스텔라 아니야? 인세.. 아 인터스텔라..스텔라가 아니야 인셉션이지 이건 뭐지? 블랙홀을 키우면 뭐가 된다는 얘긴가? 자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어떻게 돌아가자 순서대로 또 만들어보자 아 이게 뭘까? 뭔가? 뭔가 블랙홀에서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는걸까? 저 물음표를 어떻게 채우지? 아 내가 아직 안맞는게 있는거 같은데 지금 만든게 뭐냐고? 아 그걸 기억을 해내지 못하겠어 아 다르다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물음표가 많다 아 이 물음표를 다 만들고 싶어 음? 어? 별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 모양이다 충분히 키운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라 어? 뭐.. 키운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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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게 무슨 소리지? 지가 알아서 자라나나? 뭐.. 먹이니까 자라나긴 하네 아니 굳이 모래시계를 먹일 필요는 없어 그냥 냅두면 되는건가? 그냥 냅두면 되는건가? 굳이 먹일 필요 없는거 아냐? 졸라 키워보자 더.. 더 커져야돼 더 커져야돼 더 커져야돼 더 커져야돼 더 커져야돼 더 커져야돼 오..조심해야돼 이거 잘못하면 충돌한다 이상해요 확실히 변했어 검은색은 변하진 않네 검은색은 변하진 않네 검은색은 변하진 않네 그냥 기다려 보자고? 더 키우고 싶은데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그래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자 뭔가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라면 그게 이제 가속화 시키는 연료일 수도 있지 일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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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저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별로 안 크는데? 왜 저래? 이상이제 점점 줄어든다? 분해되는데? 이거 뭐야? 양 뭐야? 죽음 이퀄 3? 양 뭐야 양 양이 생겨났어 우주 양이 생겼났어 우주 양이 생겼어 아 이거 작아져 버렸잖아 아 이거 작아져 버렸잖아 양 몬 양은 레시피가 뭐지? 어? 이 괴물이랑 이거를 조합할 수가 있네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키우지? 아니 그냥 굳이 끝까지 안 키워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화이트 홀을 만들란 얘기 아닌가? 끝까지 키우는 걸까? 일단 그냥 먹여보자 종류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2, 3, 2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이 글까? 이 글까? 이 글까? 이 글까? 이 글까? 이 글까? 이 Handsome 내가 무슨 전화eri 끝까지 키워서 먹여야되나? 그런 느낌인데 2랑 2를 합치면 양이 되는거였어? 아닌데? 뭐지? 음? 아 뭔가 블랙홀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야되는거 같은데? 분열로만 나오는 그건가봐 이건 어떻게 터뜨리냐?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이 모래시계를 다시 만들어보자고 아 네 시킨먹는당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까 넣었는데 뭐 별로 안 커지던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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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졌다 근데 굳이 모래시계를 먹일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일반적인걸 먹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상 예상 흐흐흐 좀 획기적으로 키울 수 없을까? 자 이거 뭔가 빨리 빠르게 회전하는거 같지않아? 지금 느낌이? 저러다가 또 터지나? 조합해서 먹이면 더 많이 자라는 느낌이긴 해 그지? 아 아 너무 어렵다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잠깐만 뭐야 영표 달팽이 뭐야 달팽이가 생겨났어 흥미롭군 뭐야 이거 고양이 뭐야 고양이 생겼어 커비 등장 하하하하 이게 뭐지? 이 별은 뭘까? 초신성인가? 어느 것과도 융합되진 않는데 아까 터지고 나서 생겨났거든 아 백색외성이야? 고양이는 뭐야 근데? 이거 스팀 공략 없나? 잠깐만 공략 좀 찾아보자 아 근데 이거 너무 인디게임이라 이거 찾아봐도 없어 하하하하 그래 커뮤니티 허브를 찾아보자 가이드 그딴거 없군 아무튼 이렇게 커비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하하하하 재밌었구요 보이드였습니다 흥미로운 게임이었어 하하 그대의 시스템 모든 지식을 밝혀냈다 U equal miracle 죽음의 광선 이건 뭐지? 다 0%야 하하하하 뭔가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나봐 완전한 보이드를 관찰했다 별의 폭발을 목격했다 신기하다